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약 개발 항상 이렇게 궁금했어요. 이 신약을 개발하는데 신약을 어떻게 개발하겠냐 내가 제 약사에 근무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렇게 신약을 개발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내가 여러분들 닥터에이아에게 물어봤습니다. 신약 개발 과정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째 극복하려고 하는 질병을 일으키는 바일러스의 분자구조를 파악한 다음 둘째 질병의 분자구조를 치유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분자구조 후보군을 찾아 냅니다. 이 과정에서 슈퍼컴퓨터와 양자컴퓨터의 연산능력이 뒷받침해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이들 후보군 가운데 가장 적합한 분자구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뮬레이션이 중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 과정에서 양자컴퓨터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후보 분자구조가 찾아지게 되면 이것이 미치게 될 파급효과를 시뮬레이션 통으로 예측하게 될 것입니다. 그린 그 다음에 해당 분자구조에 바탕을 둔 약물로 임상실험이 행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제약회사를 잘 모르지만 대충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대충. 그래서 이제 닥터에이아이한테 물어본 겁니다. 내 생각은 신약을 이렇게 개발하고 이 과정에서 양자컴퓨터하고 이런 슈퍼컴퓨터가 이렇게 이용될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귀하의 신약 개발 과정에 대한 이해는 대체로 정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몇 가지 보완점이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려면 바일러스뿐만 아니고 단백질 유전자 등 다양한 질병 원인에 대한 분자구조 파악이 필요합니다. 질환이 생기게 되면 그 질환에 대한 분자구조를 이해해 가지고 그 분자구조를 이해해야 질병을 지휘할 수 있으니까 지휘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자구조 약물의 분자구조를 찾아내는 겁니다. 후보 물질 설계 단순히 후보군을 찾는 것이 아니라 ai와 양자컴퓨팅을 활용해서 새로운 화합물을 설계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슈퍼컴퓨터나 아니면 또 뭐 슈퍼컴퓨터가 아니면 데이터센터에서 하이퍼포머스 컴퓨터들이 동원이 돼 가지고 계산하겠죠. 동시에 여러분들 양자컴퓨터를 통한 시뮬레이션으로 도움이 될 것이고 슈퍼컴퓨터와 양자컴퓨터는 전 과정에서 활용되며 특히 하이브리드 접근 방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컴퓨팅 체계에서 두 가지를 분리해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양자컴퓨터하고 슈퍼컴퓨터. 슈퍼컴퓨터는 여러분 뭐하고 같은 계열입니까?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자기 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서 만든 데이터센터하고 똑같은 계열인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데이터센터에서 사용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고밀도로 이렇게 특화된 컴퓨터를 만든 것이 슈퍼컴퓨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10만 개의 gpu를 연결해 가지고 미국의 테네시주의 여러분들 데이터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네트워크로 연결해야 여러분들 돌아갈 수 있겠죠. 그걸 굉장히 콤팩트하게 만든 그런 형태가 슈퍼컴퓨터다 이야기죠. 그래서 슈퍼컴퓨터하고 데이터센터는 하나로 묶어서 이해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완전히 구조가 다른 양자컴퓨터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ai가 답을 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컴퓨팅 신약 개발에서 컴퓨팅 활용 슈퍼컴퓨터와 양자컴퓨터는 전 과정에서 활용되면 하이브리드 접근 방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gpu의 슈퍼컴퓨터와 양자컴퓨터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신약 개발에 어떤 장점을 제공합니까? 물어보니까 gpu 슈퍼컴퓨터와 양자컴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약물후보군을 만드는 데서 또 모든 여러분들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임상실험을 할 수 없으니까 다시 컴퓨터를 통한 여러분들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것이고 후보군이 결정된 다음에도 그다음에 인체에 미치는 그런 파급효과나 이런 것도 다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약물 분자후보군의 고해상도 시뮬레이션 생성과 체내 표적 단백질과의 결합력 예측이 가능합니다. 대충 여러분 감을 잡을 수 있겠네요.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슈퍼컴퓨터나 아니면 양자컴퓨터가 신약 개발에 필수적이구나 연산 속도가 기존 연구기법 대비 한 10만 배 정도 빠르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양자컴퓨팅이 신약 개발에 정확한 분자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물어보니까 복잡한 분자 시뮬레이션과 화학 반응을 보다 정밀하게 예청할 수 있고 수백 개의 서로 다른 분자 배율의 시뮬레이션에서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오늘 연세대학교가 그걸 도입했다고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이 양자컴퓨터 세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공유해보셔요.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연산 능력을 바탕으로 돌아갑니다. 기존 컴퓨터는 이진법 바이널리 비트를 사용합니다. 이진법은 연과 일에 오직 두 숫자만 사용하는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양자컴퓨터는 기본적인 데이터 처리 방식이 연과 일이 만들어낸 세계를 뛰어넘어 연과 일을 공존시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비트의 세계가 있고 큐비트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참 과학학생사람들 대단하죠. 0, 1, 비트 세계가 아니고 양자컴퓨터는 0과 1을 뛰어넘는 그런 세계를 만드는 겁니다. 0, 0, 1, 1 이렇게 이러면 하나만 가능한데 여기서는 뭐죠 하이브리드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이걸 여러분 보니까 일반 컴퓨터라면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관련한 지시가 0 아니면 1의 두 숫자 중에 하나로 표시되며 이를 비트라고 합니다. 이 두 포지션이 수많은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메시지가 되고 작동 방식이 선택됩니다. 이런 작동 방식의 슈퍼컴퓨터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조는 0과 1 두 숫자 중 하나로 표시된 겁니다. 그런데 양자컴퓨팅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양자컴퓨터는 특정 시점에서의 상태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0과 1 모두일 수도 있고 이럴 때 작용하는 단위는 퀀텀 비트 줄여서 큐비트라고 부릅니다. 큐비트는 0이기도 하고 1이기도 한 상태 모두에 해당합니다. 일명 슈퍼 포지션으로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 양자세계에서는 모든 데이터가 공존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큐비트는 0과 1 상태를 모두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n개의 큐비트라면 2의 n제곱만큼 중첩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해 나갈 경우 이진법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빠르게 일을 처리해 갈 수 있습니다. 큐비트가 512개면 2의 512승 정도의 빠른 속도로 연산이 가능합니다. 완전히 감은 안 오지만 대충 이렇게 돌아가구나 이렇게 보면 좋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얼마나 여러분들 대충 감은 짜보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모르는 게 나오면 찾아보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식의 지평을 여러분들 확장시켜 나가게 되면 통찰력도 키울 수가 있고 또 다른 그런 지식들을 소화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엄청난 세계를 지금 살아가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함께는 이런 자극을 주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